9월의 개띠 운세 내 주머니 사정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단 가족은 빼고 가족과는 회화할수록 운이 발복이 되는 9월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개띠 운세를 주역의 계상을 풀어서 나이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대신에 꼭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4년 갑술생 개띠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발복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직업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과 사업운을 보면 내 기운이 좋기 때문에 상사 뒤에 숨거나 남의 이름을 빌려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더라도 내 이름을 써야 팀의 성적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월성과 질성이 들었으니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혼자 일하시는 분이라도 한 달 동안은 팀으로 움직이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를 받거나 모상으로 가구를 시원해준다든가 인력을 보태준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역량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줄 테니 기인으로 여겨보십시오 기론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애정운입니다 기존의 연인도 애정이 두터워질 수 있는 운세인데요 그러나 벌써 결혼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내 의지와는 달리 저절로 한눈이 팔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삼각관계에 빠질 수 있으니 이성과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이어서 1982년 임술생 개띠는 여행을 바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 습니다 운이 나쁜 달은 전혀 아닙니다 움직임만큼 성과가 나올 테니 오히려 좋은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공짜, 행제, 여행과 관련된 행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때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한 달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부를 떨어도 얻는 것이 없고 내가 한턱 거하게 쏘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이라면 기꺼이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는 남을 돕기보다 내 밥그릇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곧 나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9월에는 그 손해가 제법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 선뜻 내키지 않는 배려나 공사라면 발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업무를 양보했다가 승진 후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애부에서 오는 기운도 모두 평이합니다 투자원도 그럭저럭이니 공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환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달은 아니고 썩 나쁜 달도 아닙니다 이렇듯 운세가 무난할 때는 나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운이 유연하게 움직이니까요 금연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만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바쁘게 생활하시면 그만큼 두둑하게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70년 경술생 개띠는 부동산 때문에 울거나 웃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해서 예상한 것 이상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운세입니다 일단 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만약 부동산과 관련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20일을 넘긴 이후에 진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좋지 않고요 말일은 피하시되 시간에 쫓겨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억지로 밀어붙이면 팔을 맞아 스포공사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지요 10월 이후에도 기회가 올 테니까요 여의치 않으면 좀 더 두고 보십시오 또한 이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족과 상의하시면 더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가족의 이름으로 추진하시면 싫어합니다 또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9월에는 돈 문제는 모두 가족과 대화하셔서 조언을 구하고 또 이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친구, 동료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만 하고 평판이 떨어지니 재정적인 부분은 아예 발설하지 마시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꼭 가족에게만 털어놓으십시오 이어서 1958년 보술생 개띠는 여전히 인생 역전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8월의 재미를 보지 못한 분들 아직 황금의 기운이 이어지고 있으니 꺼진 재산도 다시 보십시오 과거에 읽어두었던 것이 비로소 금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의 재물운은 역시 좋습니다 뜻하지 않게 나가는 돈이 생겨서 잠깐 당황할 수 있지만 크게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생활하시면 됩니다 재물운이 5점이라고 치면 인간관계운은 8점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덕분에 크게 웃을 일이 생길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사람 곁에 있으면 힘을 얻게 되는 원세인이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건강운입니다 가벼운 사고수가 있으니 평소에 하시는 운동도 9월에는 조심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갑자기 운동을 해보겠다고 첫날부터 무리했다가 병이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 수영, 아파로비 이런 것들이 있지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씩 배워간다 생각하십시오 여하튼 한 달 동안은 가급적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참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9월 개띠 운세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소원 성취해야 할 게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소원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희망은 놓지 마십시오 개띠의 청명하고 지혜로운 성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며 자기 자신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작은 보상도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좋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